안녕하세요. 불만창기자들입니다. 27라운드 리뷰입니다. 어제 갔다가 막 올라오는 길이거든요. 너무 더워. 더운 것도 더운데 습도가 너무 높으니까 그냥 습식사우나? 땀이 흐르지 않는 그러니까요. 팬들도 대단하고 선수들은 더욱 대단하고 이번 라운드들 보면 이제는 세밀함이 아니에요. 뛰는 거야. 왜냐하면 쉬고 뛰고 쉬고 뛰고 하니까 살인 일정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각 팀들이. 그런 와중에 집중력이 더 높은 팀 결정력이 더 높은 팀은 승리를 가져가는데요. 공교롭게 이번 라운드에서는 그룹 A에 있는 6팀이 모두 패하지 않고 3위부터 6위까지 모두 승리하면서 그룹 A가 좀 더 선명해졌습니다. 재미있었던 경기 더비도 있었던 이번 라운드 한 경기 한 경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입니다. 성남 김천전. 김천이 4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상성 정말 무섭습니다. 뒤에 얘기하겠지만 기세 좋던 서울이 제주 상대로 못 이겼고 여기서는 성남이 김천을 못 넘었습니다. 성남 그룹 A에 있는 인천 제주 꺾으면서 2연승 분위기 제대로 탔었거든요. 반면 김천은 4경기 연속 무승 달리고 있었고 최근 3경기 연속 득점도 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많았는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김천이 4대1로 승리했는데요. 이유 없는 승리 없듯이 김천이 성남 원정에서 승리한 이유는 우선 상성에서 차지할 것 같은데 2020년 이후 커프함 성남전 6경기 연속 무패 4승 2무 5위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4월 탄천 맞대결에 이어서 또 같은 장소에서 세골차 승리를 했는데요. 또 다른 승인은 바로 조규성 선수입니다. 제가 프리비 때 언급한 대로 이날이 김천 고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상 털고 돌아와서 동기부여가 충만한 상태의 조규성 성남 수비진이 맞기 버거 보였는데요. 오늘의 KOM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성남전에서 모두 득점을 했었는데 이날부로 3경기 연속 성남전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전반 6분이었습니다. 아크 정면에서 전면 특허죠. 왼발 낚아 깔아찾는 슛으로 시즌 13억 골을 넣었습니다. 이날 양팀 슈팅수가 15개로 똑같았는데 차이점은 역시 득점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남이 후반 초반에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밀러스가 헤더로 득점을 하지만 오프사이드에 의해서 무효처리가 되고요. 곧바로 이어진 김천 역습 상황에서 추가 골이 나옵니다. 조규성 패스를 받은 김경민이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놓치지 않았는데요. 김경민은 지난 4월 성남전 이후 성남 상대로 시즌 2억 골을 넣었습니다. 유독 성남 상대로 김경민의 빠른 스피드가 먹혀드는 그런 느낌이고요. 성남은 박수일이 끝끝내 한 골을 넣었지만 이후 계속된 공격이 골대 부른 등등으로 무의에 그쳤고요. 추가 시간에 명준재에게 두 골을 연속해서 허용하면서 1대4로 패하고 맙니다. 조규성은 명준재의 네 번째 골을 어시스트하면서 고별전에서 1골 2도움을 기록하며 홀가분하게 만년 휴가를 떠나고요. 김태환 감독의 머리에 작편 키스를 남겼습니다. 얼마나 생각이 날까요? 그렇죠. 조규성은 다음 주 공식전은 전북 유니폼을 입고 9월에 나서게 되고요. 김천은 최하위팀을 잡으면서 승점차를 벌린 데 성공했고 성남은 11위 수원 삼성과의 승점차를 좁힐 기회를 놓쳤습니다. 여전히 6점의 상태로 빅버드 원점길에 오릅니다. 다음 서울 제주전입니다. 제주가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상상 다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서울이 이날부로 제주전 연속 무승이 10경기로 늘었습니다. 제주가 참 최근에 경기력과 결과가 모두 좋지 않았고 이날 스쿼드 보면서도 어렵겠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확진자가 많았고 코로나 의심 선수도 있었기 때문에 주전급 절반 이상이 빠졌습니다. 이창민을 비롯해서 구자철, 김동준, 김호규, 김봉수가 원점길에 오르지 못했고 정우지의 경우는 상암까지는 왔지만 종아리 부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런 이유로 조성준이 포크백의 레프트백으로 나서고 윤빛가람이 넉 달 만에 파격적으로 엔트리에 들었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서울은 일류첸코를 처음으로 선발로 내세우면서 처음부터 힘을 줬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분위기 주도한 것도 서울이었는데요. 김진야의 오른발 감차 그리고 기성용의 프리킥이 골대에 연속해서 맞는 부른 속에 전반을 득점 없이 맞힙니다. 제주의 전술적인 특성을 보면 윤빛가람과 최영준이 올 시즌 들어 처음으로 중미 듀오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포커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전술적으로는 김주공 선수를 섀도우 스트라이커로 배치해서 기성용을 꽁꽁 묶는 그런 전술이 포인트였습니다. 후반 5분 제주 첫 골 장면을 돌아보면 제주가 수비 진영에서 기성용의 패스를 차단합니다. 바로 김주공 선수가 차단을 해서 역습에 나섰는데요. 여기서 김주공이 직접 헤더로 마무리를 하고 제주는 후반 22분에도 수비에서 공을 빼앗아 빠른 역습으로 제르소가 골을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지적해야 되는 건 서울의 수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역습 상황에선 너무도 손쉽게 크로스를 허용하고 슛 기회를 내줍니다. 이런 장면은 올 시즌 내내 반복되고 있는데 서울이 제주점 포함해서 리그에서 9경기 연속 실점 중입니다. 올 시즌 통틀어 무실점은 단 5경기. 경기력이 좋다는 표현했을 때는 이런 어느 정도 무실점이 기반이 돼야 되는데 쉽게 골을 내주고 어렵게 따라잡는 그림이 반복됩니다. 에너지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일루셴코 효과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가르쳤던 문제를 제주가 다시금 일깨워줬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성용이 받는 부담이 큰 건지 아니면 경험이 부족한 수비진이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지는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3위부터 6위까지 모조리 승리하면서 그룹 A와의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진 골이 됐습니다. 반면 제주는 최근 내용과 결과를 놓친 케이스가 많았는데 이날 귀중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제주가 작년에도 4월부터 7월까지 내내 부진하다 8월에 서울 두 번 연속으로 잡고 분위기를 바꿨잖아요. 맞아요. 기억나네요. 그리고 시즌을 4위로 마감한 기억이 있는데요. 이날 경기가 그런 어떤 반전의 발판이 되길 바랄 것 같습니다. 토요일로 가보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정말 많은 골이 터졌습니다. 포항 강원전부터 보겠는데요. 포항이 2대1로 이겼습니다. 포항이 상승세 강원을 꺾고 3위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포항은 신광훈이 심상민 대신 자리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예상할 라인업이 나왔고요. 반면 강원은 좀처럼 변화를 주지 않았는데 이날은 꽤 변화를 줬습니다. 갱기동 감독이 경기 이후 약간 당황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수비스 케빈이 선발로 나서고 윤석열이 왼쪽 윙백으로 이정엽이 발샤 대신에 선발로 나섰습니다. 경기는 전반은 포항의 페이스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을 드리는데 전반 포항 이날도 강했습니다. 포항 전반 강한 압박으로 경기를 주도했는데요. 여기서 강원을 상대하는 포항이 눈에 띄는 대응법이 있었는데 크로스였습니다. 포항이 기록을 찾아보니까 리그에서 가장 많은 130개의 크로스를 성공시킨 팀인데 이날은 평귄보다 많은 6개의 크로스로 높이가 약한 강원을 흔들었습니다. 두 골이 모두 이 과정에서 나왔는데 전반 18분이었죠. 신진호의 코너킥을 고용준이 득점으로 연결하면서 선제골을 넣었고요. 후반 17분 역시 신진호가 올려준 크로스를 허용준이 마무리하면서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KOM 당연히 이 두 개의 골을 모두 만들어낸 신진호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신진호는 정말 강철 체력이라는 말로 부족할 정도로 이 엄청난 무더위, 이 엄청난 스케줄 속에서도 놀라운 활약, 무엇보다 꾸준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게 정말 주목할 만하고요. 이날도 양팀 통틀어 최다인 82개의 패스 성공, 3개의 키패스 성공, 3개의 크로스 성공으로 팀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몇 인분을 한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요. 포함은 3개의 유효슈팅 중 두 골을 만들어내는 집중력을 발휘했는데요. 득점 과정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강원 수비에 좀 아쉬운 부분도 느껴졌는데 강원은 이날 케빈을 넣으면서 수비에 변화를 줬지만 물론 높이에 대한 부분도 아쉬우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위치 선정이나 맨마킹 등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후반은 강원의 페이스였습니다. 정승용을 넣고 윤석열을 내리면서 원래 전형이 됐잖아요. 강원이 대단히 공격적인 축구를 펼쳤습니다. 후반 5분이었죠. 이정엽이 멋진 헤더로 동점골을 만들 것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기회를 만들면서 포항 수비를 흔들었는데 강원이 막판에 김대원, 양현준까지 빼면서 승부수를 띄웠는데 올 시즌 유독 막바지 흔들리는 모습이 많았던 포항이잖아요. 막판 강원의 공세에 흔들렸지만 끝까지 집중해 있는 수비 보이면서 실점을 막아냈습니다. 포항이 이길 자격도 있었고 강원이 또 비길 자격도 있는 그런 경기였는데 어쨌든 포항이 승점 3점을 가져갔고요. 포항이 확실히 힘이 있는 팀이라는 게 결과를 가져가는 대목에서 느껴졌고 강원은 최근 10경기에서 5승 5패더라고요. 좋은 경기를 하고 무승부 없이 패가 많다는 게 이런 경기에서는 사실 승점 1점 가져가는 게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강원 입장에서는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남자의 팀으로 거듭나고 있는 강원이고요. 다음 경기는 수원 더비입니다. 수원 FC가 4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수원 FC가 또다시 수원 더비에서 웃었습니다. 첫 맞대결 패배 이후 2연승 최근 6번의 맞대결에서 5승 1패 적어도 지난 시즌과 올 시즌 수원의 주인은 수원 FC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원 FC 이날 4백 카드 꺼냈고요. 수원의 대구전 승리로 이끈 3백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최전방에서는 가장 최근 득점력이 좋은 김현 그리고 수원은 안병준 전진호를 내세웠죠. 전반에 양쪽이 기대하는 공격수들이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전반 13분이었죠. 김현희, 박민규의 멋진 크로스를 멋진 헤더로 연결하면서 3경기 연속 골 기록했고요. 전반 20분 안병준은 김태환의 크로스를 다이빙 헤더로 연결하면서 동점 골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유독 멋진 헤더가 많았습니다. 맞아요. 좀 전에 강원의 이정엽 선수까지 포함해서 헤더골이 참 많았던 라운드였습니다. 사실 전반은 좀 팽팽했었어요. 수원 FC가 좋은 기회는 더 만들었지만 수원도 안병준을 중심으로 한 공격이 괜찮았었거든요. 후반 무게추가 확 기웁니다. 격차는 두 군데에서 갈렸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먼저 결정력. 수원 FC는 찾아온 기회에서 차곡차곡 득점을 했습니다. 후반 3분이었죠. 정재웅이 멋진 가마차기 슈스로 리드를 잡았고요. 후반 23분에는 김연희 자신의 200경기 출전을 자축하는 환상적인 슈팅. 정말 환상적인 슈팅. 이 골로 이날 멀티골이자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KOM 김연으로 해야겠죠. 김연은 라스가 허리 부상으로 나간 사이에 원톱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라스의 문제점이 뭐냐? 원톱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술적 변화를 주기 어려운데 김연희는 원톱으로 플레이하면서 수원 FC가 좀처럼 쓰지 않던 4-2-3-1 카드를 꺼냈거든요. 김연희 원톱 자리에서 역할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좋았는데 결정력까지 보여주면서 이날 최고의 활약을 펼쳤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4-2-3-1 전형과 연결이 되는데 허리 싸움이었어요. 제가 프리뷰에서 그랬죠. 수원 FC가 허리 싸움에서 완승을 거두면서 수원 더비를 계속 가져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후반 수원 FC가 다시 한 번 수원의 허리를 압도했는데요. 수원이 지난 대구전에 이어서 3-5-1을 꺼내들면서 허리 쪽에 수적 우위를 주려고 했는데 수협이 4-2-3-1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5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수포로 돌아갔죠. 후반 수원의 미드필드 운영이 전체적으로 좀 미숙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반면 수원 FC는 박주호, 정재형이 최고의 활약을 펼쳤거든요. 개인적으로 물론 기명이 두드러지긴 했지만 숨은 KOM은 박주호를 꼽고 싶은데 지난 시즌 좋았을 때의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원 FC식 패싱 게임이 완벽하게 돌아가게 하는 중추 역할을 확실하게 해줬고요. 수원 FC는 이날 승리로 6강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마련했고 수원은 한 골을 만회하면서 수원 FC전 멀티골에는 성공하긴 했지만 3백과 삼성이 좀 무너지면서 완패를 당했습니다. 수원은 약간 타는 듯했던 기세를 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여기는 강등과 빨리 벗어나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대가덤입니다. 저는 이제 집에서 TV로 봤는데 뭔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는 많지 않았던 그런 느낌이었는데 현장에서 본 참 기자는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펴주시죠. 저는 나름 재밌었네요. 재밌었어요? 가면 달라 또 이게 쪼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확실히 팽팽한? 그렇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북원 우승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는 승점 1점이었고 울산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승점 1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드시 이겨야 하는 김상식 감독은 김진규를 엔트리에서 제외하는 강수를 두고 강상윤, 맹성웅, 류제문 다시 말해서 기동력에 초점을 둔 안정된 경기 운영 속에 승부를 보는 전공법을 택했고요. 비기기만 해도 성공인 울산은 엄원상과 박호를 선발을 넣으면서 선제골에 약간 포커스를 둔 라인업을 꺼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 경기의 중요한 순간들로 리뷰를 해볼게요. 먼저 전반 7분이었습니다. 엄원상의 선제골 환상적인 말로도 부족할 원맨쇼였습니다. 게임에서나 나올 법한 골이었습니다. 엄원상의 폭발적인 스피드를 오른쪽을 붕괴시킨 후에 오른발 슛으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엄원상 올 시인이 확실히 축구에 눈을 뜨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골 자체도 중요했지만 직전 과정이 저는 중요했다고 보는데 바로가 볼을 잡는 과정에서 김태현과 충돌을 했어요. 맞아요. 하프라인에서. 주심이 온필드 리뷰까지 한 결과 이게 파울이 아니라고 하고 득점을 인정했거든요. 이 판정이 왜 중요했냐. 전북이 사실 중앙 쪽에 김진귀도 없고 백승호도 없고 쿠니모토도 없는 상황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부족했어요. 그럼 결국 측면에서 균열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핵심이 바로우였거든요. 김태현과 바로우의 싸움이 중요했는데 저 판정으로 인해서 몸싸움이 상당히 관대해지면서 전북이 울산을 뚫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전북은 전반 내내 계속해서 몸싸움 과정에서 파울이 안 불리니까 불만을 표출을 했고 김상식 감독이 실제로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던 결과가 두 번째 포인트로 오죠. 전반 37분이었습니다. 전북이 페널티킥을 얻습니다. 바로우의 패스를 김보경이 받는 과정에서 서령우가 잡아챘는데 킥화로 나선 구스타보가 때린 슈팅이 잘 찼어요. 조현우가 정말 잘 막아냈습니다. 완벽하게 읽었죠. 저희가 이날 경기 포인트 중에 하나가 조현우가 빨간색일 것이냐 파란색일 것이냐라는 이야기 했었는데 이날 빨간색 조현우였습니다. 전반에 만약 동점골이 터졌다면 후반 분위기가 더 달라질 수 있었는데 이 세이브로 울산이 한결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후반 13분이었죠. 전북이 기어코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바로우가 넣었어요. 사실 경기 전에 바로우가 비보를 접했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는데 슬픔을 딛고 영전에 골을 바쳤습니다. 경기 내내 충돌했던 김태현을 따돌리고 득점을 연결한 걸 보고 특히 심리적으로 흔들리법도 한데 확실히 EPL 무대를 경험한 선수라 좀 다르긴 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바로우 선수 이날 KOM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전북의 페이스였습니다. 전북의 맹성 류제문이 굉장히 잘했어요. 사실 저는 아킬레스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두 선수가 전기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 물론 보였지만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상대를 가둬두는 데 성공했고 그러면서 계속 일방적으로 때렸는데 마무리가 아쉬웠어요. 전북은 구스타보와 송민규의 플레이가 전체적으로 아쉬웠던 게 좀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이 아닐까 싶고 울산 입장에서는 홍명호 감독이 경기 후 얘기했는데 울산답지 못하게 플레이했다라고 얘기했던 게 후반에는 진짜 밀렸어요. 계속 내려섰어요. 그러니까 울산이 그전에는 올라서서 패싱게임을 통해서 상대의 체력을 떨어뜨리고 이런 플레이를 많이 했는데 내려서니까 전북에 계속 기회를 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마 그런 게 두고두고 아쉬웠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현대가 더비 1대1 우승부로 마무리가 됐고요. 양팀의 승점차는 그대로 6점차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올 시즌 1승 1무 1패죠. 마지막 네 번째 경기에서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재밌었죠. 펠레스코가 나왔던 대구 인천전 3대2로 인천이 웃었습니다. 두 팀 만나기만 하면 왜 이런가요? 지난 4월 시즌 첫 맞대결에서 인천이 무고사의 추가시간 3분 페널티골로 2대1 승리했고요. 5월 경기에서는 인천이 무고사의 추가시간 8분 페널티골로 2대2 극정인 무승부.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추가시간에 경기가 갈렸는데요. 처음부터 보면 전반은 1대1이었습니다. 9분 델브리지의 자책골로 홈팀 대구가 앞섰고요. 34분 이명주가 날카로운 슛으로 동점을 만듭니다. 후반 21분 인천이 역전에 성공하는데요. 에르난데스가 아길라레 페스템을 받아서 오른발 슛으로 득점을 합니다. 인천 데뷔골을 대팍에서 작성하는 순간이고 대구가 공수핵이죠. 세징야, 홍철, 홍종훈 모두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여기에 가마감도까지 지난 경기 퇴장 징계로 벤치에 앉지 못하는 그런 어떤 뒤둥숭한 분위기가 어떤 경기력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선수들도 어떤 최근 침체가 좀 몸상태에 반영이 됐는지 경기력도 좀 좋지 않아서 인천에 끌려가는 그런 양상. 하지만 후반에는 어떻게 됐는지 추격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었고 전반 슈팅은 단 한기였는데 후반에 몰아치기 시작하면서 후반 40분에 기어의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주장 김진혁이었는데요. 이때 대구는 최소 아마 패하진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법한데 추가시간 2분이었죠. 세트피스 상황에서 김도혁에게 헤더로 결승골을 헌납을 합니다. 인천과의 세 경기에서 모두 추가시간에 실점하는 그런 불운을 겪었고요. 이로써 대구는 8경기 연속 무승 강등 플레이오프권 추락 위기에 직면을 했고 인천은 최근 6경기에서 패무승 패무승 공식을 충실히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로 따질 땐 2승 2무 1패 승점 8점을 획득했고 에르난데스까지 터져서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데미지는 있습니다. 대구의 후반 공세를 어떻게든지 버텨내기 위해서 후반에 몸을 던지는 과정에서 5명이 경고를 받았는데요. 아길라루와 김동민이 누적 경고로 다음 전북전에 나설 수 없습니다. 오반석이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김동민까지 결정할 경우 조선 감독이 아무래도 쓰리 백 문제에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대구는 현재 안 좋은 분위기에서 10일 강원원정, 13일 울산원정, 그리고 18일 ACL 경기가 기다립니다. 일본에서 하죠. 일본에서 합니다. 앞으로 3경기 대구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3연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27라운드 리뷰해봤습니다. 주중에 24라운드 2경기 있는데요. 저희가 주말 28라운드 프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